제가 돌아갔던 님 알콩달콩 부부 은영씨 재준씨 겁나게 반가워요 하트 뿅뿅뿅뿅 싸주셨습니다. 저희도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지난번 방송이 무지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재준씨 목소리 좋다고 난리가 났었어요. 진짜 못 느껴 은영씨는 같이 살면서? 아니 좋아요. 확실히 저희 아버님도 서울 출신이시라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목소리 진짜 좋아. 저한테 애교 부릴때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서. 어떡해요? 한번 보여주세요. 애교. 여기서? 갑자기? 왜그래. 정말 이런거 정말 싫어하는데. 지금 은영씨가 한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재준씨가 한겁니다. 그게 아니라. 진짜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어서. 진짜로? 네. 아 정말 얼굴 막 구길 일이 없겠다. 저 진짜 얼굴 빨개졌어요. 정말. 아 진짜 행복하게 사시네요. aggravelen 테씨가 한 점은친구 뿐이야. 월화사이 한 번 Track Edgar였어. 영 dec